엑스맨 2004년에 귀여웠지 그때 그때 말을 너무 안 해가지고 내가 이제 기장소녀라고 했었는데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춤출 때도 너무 긴장한 모습을 춰서 인기 많았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춤을 고르미한테 배워가지고 지금 댄싱머신 됐어요 그죠? 네, 춤 잘 춰요 아니 음악 있으면 진짜 춤 한 번 보여 드려요 엑스맨 버전 거짓말 안 했어 형 무슨 말이야 아니 뭐해 진짜 잘 춰인 줄 알았어 저 뒤에 형 이게 힙합도 잘 춰요 힙합도 잘 춰 진짜야 뭐야 진짜야 진짜 아니 이거 아니 진짜로 치는 거예요 진지하게 이게 다 배운 거예요 음악이랑 관계없이 추는구나 보실래요? 힙합에도 똑같이 춰요 힙합? 그렇지 여기도 돼요 맞죠? 내가 똑같아 어떤 음악에도 흔들림이 없어 흔들림이 없어 웨이브 형 형아 웨이브 들어가 웨이브 들어가 웨이브 들어가 야 잘해 맞지? 진짜 뻔뻔함으로 최고 김에 세 손가락 안에 들어요 아 쪼꼬